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리비 2개의 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을 먼저 간단하게 가리비 이만큼 준비해보았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가리비 우두 올리는거죠. 귀를 올리는거죠. 귀를 쫙쫙쫙 올리고 귀를 쫙쫙쫙 음 왕 가리 왕 가리 됐다구요 간단하게 하리비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비만 먹어보도록 오우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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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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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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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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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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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